저는 지금 바지는 줄 때는 순서대로 해야되요 기장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장을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기장을 먼저, 기장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장을 먼저 뜯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뜯을 거에요 그래서 기장을 먼저 뜯겠습니다 이렇게 기장은 먼저 뜯었잖아요 그럼 기장은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장이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시접 2인치 주고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단 시접을 여기 부리면 지성복이 7인치 4분의 3이거든요 7인치 4분의 3 정도 7인치 반 정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7인치 4분의 3 정도 오면은 7인치 4분의 3 한 1인치 정도 남죠 1인치 4분의 1 정도 줄이는데 양쪽으로 안 줄이고 안쪽으로만 줄여 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런데 지금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이지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반드가에 잘라줍니다 이렇게 반드시 안그려졌으면은 다위를 이렇게 가위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기장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이제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끓일 때 좋아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지금 엉덩이선은 참장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참장만 엉덩이가 얼마냐면은 양이 맞게 됐을 때 38입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장만 하시라고 이것은 일단 뽑아놨고요 그래서 일단 빼내겠습니다 빼내고 이 허리선은 있잖아요 나중에 뜯으면은 이 허리선은 맞춰줘야 되겠죠 이 허리는 정확한 사이니까 허리선은 맞춰주고 뒤쪽으로 빼든지 앞쪽으로 빼든지 이 주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주름을 빼는데 1인치 2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주름이 근데 이 앞쪽으로 빼도 되고요 뜯어서 앞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4군데를 잡았을 때 재봉선은 일자주머니가 아니요 재봉선을 잡을 때 뒤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뜯을 때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안쪽을 뜯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쭉 뜯을 겁니다 지금 밑단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맨 처음에 밑단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단을 할 때는 이 1인치 4분의 1을 줄이는데 양쪽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만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면은 주름을 지금 펴는 상태인데 뜯어서 지금 주름을 이렇게 폈잖아요 폈는데 38이에요 힙이 딱 맞게 됐을 때 4,9,36,38이잖아요 지금 38 연령이 보면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건데 힙이 이 연령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없앨을 때 이렇게 보면은 36,38이잖아요 여기가 38인데 이렇게 하면은 힙이 이거 그리고 허리 사이즈를 보면 여기가 지금 완성성이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허리 사이즈가 여기가 완성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은 완성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줄이면 옷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려서 그래서 이 나오는 양 있죠 지금 이 나오는 양 이 양을 주머니를 뜯기 싫은데 그래도 좀 뜯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머니는 주머니는 이건 안 뜯고요 안 뜯은 상태에서 뒷판만 뜯을 거예요 뒷판만 뜯어서 이걸 좀 없앨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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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뜯어낼 겁니다 안그러면은 앞판도 주머니도 일자주머니 이니까 그냥 뜯어서 다시 재난을 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은 대충 하는 것보다는 뜯어 가지고 이 선을 제대로 잡아주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주름을 뺐잖아요 뺐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구요 옛날에 맞았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줄일거에요 줄인건데 이 앞판에서 좀 쳐낼거에요 이 곡선을 좀 잡아서 쳐주고 뒷판은 곡선이 좀 많아서 여기서 좀 더 쳐줄거에요 근데 이 간격을 2인치 반 정도는 뛰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안되잖아요 요정도 쳐줄겁니다 완성산이 여기가 될거에요 그래서 한번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를 띄어냈구요 주머니 다시 짜기 위해서 주머니는 일자주머니에요 이렇게 같이 놓고 잘라내겠습니다 이 곡선만 잘라주면서요 잘라내면은 우라가 올겠죠 우라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오바놓고 칠 때 복잡하잖아요 우라를 잘라내고 바로 붙여줄겁니다 이렇게 딱풀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판 잘라내고 앞판 여기 잘라내고 뒷판 잘라내고 완성을 해가지고 뒷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맞출겁니다 뒷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구요 이 곡자로 이렇게 해서 거의 곡선을 주지않고 이 잘라내겠습니다 곡선을 주지않고 완성산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뒷판하고 뒷판하고 이어가지고 했을때 허리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일자로 하는게 낫겠죠 뒷판은 지금 한쪽으로만 칠거니깐요 다 뜯어서 쳐도 되는데 붙여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해도 남는것을 복선이 좀 많이 가는것 같죠 워낙에 좀 살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좀 주머니 짠산입니다 그래서 1cm만 놓고 잘라걸렸습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들고서 딱 불러 나중에 오바노클 칠때기 덜렁거리면 오바노클을 치기가 힘들잖아요 먼저 붙여주는거 주머니를 짤거구요 주머니는 일자니까 이렇게 짜야 되겠죠 주머니는 이렇게 짜가지고 비판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판은 재단이 끝났구요 비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비판은 주머니에서 1인치 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옷은 보면은 입었을때 굉장히 이쪽이 커요 그래서 곡선을 좀 없애주겠습니다 허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치 정도 없애서 곡선을 없애주겠습니다 2인치 2인치 1인치 2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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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 2인치 놀이자 3인치 항상 그리는 선이 아니고 가위가 가는 선이 정확한 선입니다. 여기도 쳤는데 이 안쪽으로 힙쪽으로 해서 허벅지 쪽으로 안쪽 안쪽 허벅지 쪽으로 해서 많이 쳐낼 겁니다. 일단은 주머니를 짜고 완성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먼저 와키 쪽에 재봉선을 재단을 해가지고 먼저 붙였습니다. 일자주머니니까 바로 위에서 눌러버릴 거에요. 어렵게 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물을 박아가지고 위에서 때려볼 겁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이잖아요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이렇게 재단해서 놔버렸죠? 그러면 쭉 위에 힙을 한번 재봉고요. 여기서 힙을 항상 재놔야 돼요. 힙을 안 재놓고 재단을 하면은 옷이 옷마다 주름 있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앞판에서만 이렇게 줄이는 앞판 같이 줄이는 수가 있고 이 옷 같은 경우는 앞판에는 거의 줄일 거였고 주름이 있어도 기판으로 여유를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38인데 이렇게 되죠. 전체적으로 재면은 맞을 거에요. 위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대충 일단 완성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38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이 정도 돼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주머니를 짜가지고 정확한 사이즈를 내겠습니다. 이 바지를 고칠 때는 아주 쉽게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일자주머니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끔 어려운 방법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방법대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수선할 때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대로 최대한 일을 줄여서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일자주머니 짤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서 앞판으로 가야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죠. 그러면은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눌러면 되는데 여기서 할 때 그대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같이 쭉 같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산이 쭉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치를 한번 놔줘도 되고 안 놔줘도 되고 조금 보시게 하려면은 튼튼하게 하려면은 스테이치를 한번 놔준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놔도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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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놔야 되겠죠. 밑에 밑에 pom solchen 형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여기 利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주머니에 박을 때 주머니를 당기면 안됩니다. 고춧가루 낱글 취끗 멸치 청양고추 고춧가루 밑간을 잡아줘야 되겠죠. 안 잡아주면 깍아닌져도 합니다. 스티치를 안 놔줍니다. 저쪽에도 스티치를 놔줬기 때문에 저쪽에도 스티치를 놔줘야 되겠죠. 반대편도 같이 스티치를 놔줘야 되겠죠. 이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도 되고요. 위에까지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줘야 됩니다. 이렇게 뚫어진다든가 꼬인다든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아그때는 항상 감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사의 요리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다 이거 어렵게 안 하고 시험 반복대로 한 거예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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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ANA 고춧가루 이건 벳롤이라 그러는데요 이 벳롤에 박히면은 안 끊깁니다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이거 박으면 벳롤에 박으면 안 되고요 여기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건 일자로 자연스럽게 박아줍니다 박으면서 일자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힙 사이즈를 내 가지고 재단할 거예요 그 재단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단할 때에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힐이 똑같지 않으면 약간 도매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도매를 많이 하면 표시나니까 두 땀만 그대로 박은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가가지고 그럼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릅니다 표시가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이걸 안쪽 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 가사리 무관사리 가사리란 말은 이거 말이죠 일본 용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무관사리라 그러는데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배놀이 안 박혔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꺾이잖아요 이렇게 배놀이 박혔으면 이게 안 꺾인 거예요 그래서 벨트 고리를 옮겨야 되나요 안 옮겨야 되나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할 때는 항상 밑에 칠을 약간 당겨주고요 매열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도매일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가는 김에 한 번에 여기서 딱 해놓고 마무리 해놓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금 소금 설탕 소금 양파 이렇게까지만 하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됩니다 두판은 잘라서 고춧가루 사이즈에서 벨트 꼬리는 잘 닿았죠? 이쪽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할 때는 항상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반인치 정도 들어갔죠. 반인치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한 번에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만큼 중간에서 한 번 잡아주고요. 이쯤에서 한 번 잡아주고 그냥 어렵게 한 번에 가다가 뜯느니 이쪽에서 한 번 잡아주고 다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우선 담배를 안 들고 있으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가지는 됐습니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다 잡아도 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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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IgG 수선하면서 그것까지 신경 쓴다면 너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아도 뒤집어 보지는 않습니다. 색깔 안 맞췄다고 뭐라 그러지 않나요. 그냥 본정실 그대로 하십시오. 정석대로 하려면 뜻도 같도 없습니다. 전라도머리입니다. 잎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고리를 어떻게 맞추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를 지금 박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으면 넘겨서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 가지고 딱 맞았을 때 여기에서 노루와 하나만큼 한 4mm 정도 옮겨 가지고 이렇게 딱 맞으면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감각이 있어서 그냥 당겨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박아도 맞습니다. 맞죠? 여기 힐파때도 내리고 이제 정석대로 재단을 해서 밑에까지 싹 해서 박혔습니다. 그러면 완성되겠죠. 장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석들도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지금 허리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에서 힙 사이즈만 맞춰 가지고 재단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 재단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재단할 땐에 그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에 한번 잘 봐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지금 허리도 싹 달고 허리 사이즈가 여기가 기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허리 사이즈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것을 잊고서 짖던 허리 사이즈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넣자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은 38인데 38이면 여기잖아요. 좀 적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조금 키워서 이럴 때 자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를 이런 식으로 엉덩이 여기가 요즘 옷들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몇인치냐면 5인치 6인치나 되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면은 굉장히 옷이 헬렁합니다. 요즘 옷들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서 4인치 반만 줘도 옷이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쳐낼거잖아요. 이것은 엉덩이 좀 둘러주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내버립니다. 엉덩이 밑에 채 하고 맞아야 되겠죠 바위를 잘못하고 확늘러버리면 바위가 휘어버립니다. 살짝 눌러버립니다. 여기가 좀 솟아죠 여기가 이부분은 일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만큼 잘라내버릴겁니다. 다른 곳은 중요한게 별로 없구요. 1인치 4분의 1을 차내야 되잖아요. 양쪽으로 차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차려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놓고 와야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는 살이 많이 쪘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거에요. 이 옷을 보면은 이 옷을 보면은요. 다른 옷인데요. 이 양복 옷을 찍고 입고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평소에 입던 옷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었잖아요. 부리도 한 7인치나 7인치 반이 좀 안될 것 같아요. 7인치 반은 뭐나 허벅지도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고 근데 이건 지금 허벅지가 여유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허벅지를 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28이 나가요. 전체적으로 한 보면은 이렇게 23 정도 내가야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때 24 23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자연스럽게 쳐주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로 2인치 반을 찬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도 2인치 반을 찬해야 되겠죠. 이 완성선에서 이게 완성선이니까 2인치 반을 찬겠습니다. 조금 좋게끔 2인치 반에 너무 많을까요? 조금 던 그래서 여기 곡선을 올릴 때 이렇게 일자로 올려버리면은 너무 타이트해서 안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대단한테 항상 이쪽이 약간 넓게끔 훨씬 넓게끔 곡선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천일 거잖아요. 너무 넓어서 이제 그치 이 정도면 괜찮은 이 정도면 그치 치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면 좀 자연스러워 사유일것 같아요 앞판도 마찬가지죠 앞판을 쳐낼때는 이렇게 쳐내면은 앞판이 항상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가득 치면은 박을때에 쫙 늘려서 박으면 됩니다 고치는 옷은 늘려서 박으면은 자연스럽게 맞을수가 있어요 앞판 주름이 있어서 앞판도 크잖아요 지금 옆에서 쳐내줬지만은 그래도 커서 이 부분을 지금 쳐내줄거에요 지금 보면은 2인치 반을 여기서 쳐낸다 그러면 몇인치입니까 지금 여기 봤을때 이렇게 보면은 봐봐야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마 완성산이 7인치 반 나옵니다 7인치 반 한정도면 좋을것 같아요 워낙에 말라서 타이트하게 좀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쳐내는데 뒷판체로 그렇게 많이 쳐내진 않을거에요 여기에서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지금 무릎선인데 거의 일자로 올라가다시피 하는겁니다 여기서 일자로 올라가다시피해서 이 부분만 이런건 너무 너무 지금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도 또 쳐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잘릴때는요 우라가 덜렁거리면 안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만이에요 우라가 오바놓고 칠 때 우라가 덜렁거리지 않잖아요 안그러면 또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만이에요 우라가 오바놓고 칠 때 우라가 덜렁거리지 않잖아요 안그러면 또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바놓고 쳐가지고 바퀴만 하면은 끝나는거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리는 몇인치가 나오는거고요 이제 확인을 항상 해야되겠죠 허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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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꼭 1 아 vibes 2 아 근처 22 24 2 13 options 5 볼 있는데 밑 앞 어른드 툭 22, 23, 24 정도면 여유 있게끔 딱 맞게 쟀을 때 23 이었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라쿠 쳐서 완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바라쿠 쳐 가지고 오겠습니다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재봉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되고요 밑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딱 맞으면 봐도 알거든요 이 재봉선이 제대로 안 맞으면 옷이 돌아가는 것 같이 앞뒤를 안입습니다 이렇게 딱 잡고 밑에 이렇게 뒤쯤에도 재끼고요 이렇게 놓고 다리밀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안에 깊혀있는 부분을 싹 빼주면 되니까 싹 빼주면은 이 곡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옷이 반드시 했을 때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안 이뻐요 이렇게 봤을 때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옷이 반드시 했을 때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안 이뻐요 다랬으니까 여기를 좀 다려줘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자주머니 같은 경우는 할게 별로 옳습니다 여긴 다릴 때는 지퍼 끝나는 부분까지 다려줘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는게로서 좋으십니까 여성 옷도 마찬가지고 남성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이 이뻐야지 옷이 딱 입었을 때 응이 비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르신들이 잘 계시라고 끝나는 부분까지 딱 다려줍니다 제가 쟀을 때 몸에 딱 맞게 쟀을 때 제 38이었거든요 39 반이 나와요 그럼 1인치 반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그러면 젠드로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끼어서 못 입습니다 항상 여유가 이렇게 주고요 허리는 젠대로 그대로 했고요 허벅지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24 23 정도 됐었는데요 요정도는 딱 맞습니다 제가 쟀거하고 했을 때 좀 여유를 줘서요 부리를 보면은 바지 부리를 보면은 7인치 반 7인치 반 7인치 반이죠 음 아주 멋있습니다 예 오늘의 바지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딱 나오죠 엉덩이 손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 손도 그렇고 여자 옷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구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아요 손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